역시 사람이 아닙니다. 역시 나루토리그 9연속 우승자 어 역시 역시 사람이 아니야 야 얘는 솔직히 장냄새가 나 얘는 장냄새가 나는데 얘는 장냄새가 나는데 지렸네 이분이 그 철권에서 랜게임 99연승 했다며 나루토에 와서 100연승 했습니다 아 지렸네요 아 아까 이 사람 게임했던 분인가 도망갔나 그럴거고 괜히 내 랭킹 보러왔다가 한없이 또 어깨 좁아지네 어 유미르님 15위까지 가셨네 이제 유미르님은 나루토계의 임요한 같은 선수죠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군 몇년차야 유미르님 정말 자랑스러운 유저입니다 242위네 어 많이 왔네 그래도 지금 배드포인트가 내가 1796이구나 어 네 조금만 더 하면 이긴 애들 많아 50위권 까진 힘들고요 스톰3에서 제가 랭킹 1이었죠 어떻게 기억하시네요 제가 아시아 랭킹 1이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들으니까요 야 얘 누구야 야 얘 아시아 랭킹 1이 아니야? 그 위에 뜨네? 야 143전 143승은 뭐야? 얘 아까 걔 아니야? 맞지? 아 이거 또 여기서 이분이 오시네 이거 전... 이거 아시아 랭킹 1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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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할 필요 없어 한국 유저래 한국 유저란 얘기 지금 접수했어 채팅창에서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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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들 태세전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? 50위 가라고 뭐 열심히 하시라고 랭킹 올리러 가시더니 바로 경험해보죠 마모님? 바로 1위가 누군지 경험해보죠?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네? 바로 이제 응원하다가 이제 랭킹 떨어지라고 태세전환 하시는 거 봐 경험하라고 그냥 중국 급킬 랭킹 consume 중국 급킬 아 예 명치 브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이디 멋있으십니다 아니 더 추해지기 전에 게임을 은퇴하라니 아니 이런 이씨 여러분 무슨 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지금 아니야 이때까지 좋은 기억이 많이 했습니다 아니 어쩌다 이리 됐냐니 아 진짜 한 경기로 사람 평가하지 마라 내가 이래서 안져 내가 이래서 내가 저런 애들은 안하려고 해 한 열 경기 이기다 한 경기 지면은 그 한 경기 보고 극딜하는 애들 수준 저런 거 신경 쓰고 방송 안합니다 저는 지던 이기는 재밌습니다 되도록 이기려고 해야겠지만 지던 이기는 재밌어 아 마이크 극혐 자 이제 그 아시아 랭킹 1위님 킥검색 좀 놓으세요 좀 외국인들하고 게임 좀 하기 이라인씨 아니 이용호가 승률이 60몇 프로인데 야 91% 84% 이런 애들이 왜 오는 거야 100%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이기란 얘기니 미쳤다 아니 그래도 너무 하잖아 안 되겠다 안 되겠지 검색으로 하자 어째 랭킹 승률 84%네 재팬인데 한번 불타오르자 그래 지던 이기는 재밌어 불타오르는 거야 좋아 복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야 아이디가 렌 사스케네 완전 사스케만 하래요 어 가자 굉장히 빡칠겁니다 2번 게임 와 와 염둔 판정이 왜 이러죠 어요아이 나무 뭐야 어떻게 게임할지 알 것 같다 올 때를 기다렸다가 가드하고 잡기하는 플레이 좀 많이 할 것 같아 왠지 이러고 있다가 이거 봐 내가 얘기했지 일본인들 중에 이렇게 게임하는 애들 개많거든 저게 매 시리즈마다 변하지 않는 쟤네들 종특이야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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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렸다가 가자 어 어 여기서 이거 당하면 안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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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 어 자자잠교역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나쁘지 않아. 지금 상황 나쁘지 않아? 자, 가야되는 타이밍이 드디어 왔다. 기다려, 기다려. 쟤 할 거 다 할 때까지 기다려. 그렇지,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, 이씨. 왔어, 왔어. 내가 왜 서포터가 약한데 전력 밀리면서 왜 내가 어? 힘들게 왜 굳이 린을 넣었을까 어? 왔어, 왔어, 왔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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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진짜 이런 스타일한텐 지고 싶지 않다 진짜 더럽다 야 와 가자 좋아져 이거야 이거야 쿠로쩔야 한의전한 내가 가져간다 게이 수고하셨습니다 야 얘 승률 몇 프로였어 70몇 프로였냐 80몇 프로였냐 84프로인가 그랬지 어 수고요 깔끔했스 84퍼 어 살렸스 축구 복수 오 좋고요 아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급합니다 실력 털어줘야 되는 각이야 응단 좋고요 좋고요 저거 내가 다 초반때 처음할때 어 린한테 뚝감아주면서 다 배웠던 것들이야 초반 승률로 배웠던 것들 음 아 린 미수입니다 자 유튜브에 조많은 검색하면 수많은 비디오 게임 많이 나와있습니다 어 지금 오늘 구독자 26,460명인데